어 손 좀 풀어볼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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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살지? 윤복희 느낌으로 다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귀여워 아인이 빨리 보고 싶다 94년생 21살 유아인 어젯밤엔 내가 결혼하는 꿈을 꿨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나에게 점점 걸어오는 꿈 악몽이었어 안녕하사신 아인이 왔니? 네 아참 이번 주말에 뮤지컬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그게 뭐야? 몰라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뭐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 것 같아 수업 시작 왜 그러세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선생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어머 어머 이거 뭐야? 구슬 너무 예쁘다 은단이에요 먹으면 화해져요 뭐지? 이거 우리 할아버지 차 타면 나는 냄새야 어 잠깐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진짜?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래? 결국 갔구나 어딜요? 내 친구 결혼했대 저도 전화 왔어요 전화 여보세요? 어 어 그래 결국 갔구나 어딜? 군대? 저 멀리요 뭐지? 저대로 가시면 영영 못 돌아오실 것 같아 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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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참 너 배고프겠다 아 네? 내가 오늘 요리 좀 해봤거든 너 혹시 스파이시한 거 좋아하니? 네? 스파이시 아니요 전 씨 있는 거 싫어해요 너 스파게티가 뭔지 알지? 선생님 제가 무슨 바보예요? 다행이다 저기 주방에 봉골레 해놨거든? 그것 좀 갖다 줄래? 네 뛰지마 음식이 뭔지 들어가니까 선생님 봉골레요 근데 스파게티는 언제 해주세요? 응 이게 봉골 뭐지? 진짜 이걸 맥일까? 내가 가져올게 네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뛰지? 아참 아인아 우리 주말에 그거 볼까? 뭐요? 저기 지키란 아이들 어 거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든 어떤 노래인데요? 지금 이 순간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정말? 당연하죠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어 터라이 뭐지? 왠지 저 안에 팬티가 아니라 팬츠를 입고 있을 것 같아 하와 insp 떠올까 hos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셔서 감사합니다 사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T animal incredible 계속ita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rc Batman